이번 역은 신도림, 신도림역입니다. 내리시는 역은 왼쪽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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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 이번에는 북부로 구동이 되었습니다. 서동탄이나 천안, 광명역 강명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달에서 열차를 부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차는 인천. 인천은 열차입니다. This stop is 구로. 구로.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for 서동탄, 천안, or 광명 Station. This train is for 인천. 인천. The doors are on your left. It's here. 이 상황이 다를 수 있기를 하시죠. 이 상황이 다를 수 있기에 본 것들은 다시 하루했습니다. 이 상황이 다를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이 다를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 다를 수 잇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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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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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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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